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일인의 개인 방송 보신 것을 환영합니다. 다름이 아니라 이번 주에는 에버베스 가게에서 아주 예쁜 알류가 팔립니다. 여기 이미 볼 수 있어요. RGB 효과가 있어요. 이 알류는 사진 반정이라고 부릅니다. 그리고 여기도 그 효과가 있어요. 참 예뻐요. 이런 효과 같은 알류가 따로 없어요. 그래서 이번 주 한번 꼭 대슨이 접하세요. 모든 무기에는 효과가 안 떠요. 하지만 우주 항해자도 색깔이 계속 변화합니다. 참 예뻐요. 그래서 놓치지 마세요. 이번 시즌의 마지막 주입니다. 여러분 이번 시즌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댓글을 알려주세요. 그리고 우리 같이 다음 시즌 기대합시다. 다음에 봐요. 바이바이.